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 동대신 동인데요 보수통 입구입니다 큰 도로변에 큰 도로변에 약간 조금 높아요 도로보다 게시판이 있습니다 예 딴 데거도 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도 찍어서 찍습니다 아 제가 붙인게 아니고 예 중복해서 붙여 놓은 건데요 그리고 또 물건 에 자체가 새로 새로 보인도 있습니다 뭐 선 블루 옵션 저 제가 처음 보는 겁니다 동일교회 뭐 동대신동이 되어 있구요 예 요 요만 있는 붙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 동대신동 요 보수통 입구입니다 동은 동대신동인데 보수통 입구입니다 평지입니다 예 붙어 있습니다 아 보수통 입구 어 게시판입니다 동대신동 보수통 입구 이렇게 시판 어 여기는 아 여기는 어 서구 동대신동 보수통 입구입니다 예 보수통 입구고요 어 이게 경계선입니다 경계 동일교에 동일교에 있습니다. 새로 신축했습니다. 동일교 옆에. 동일교 옆에네요. 동일교 못봤는데 동일교입니다. 동일교 옆에 있습니다. 동일교 옆에 있습니다. 예 여기 있습니다. 예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